오늘처럼 내 맘에 봉순아! 하얀 별이 내려와 이젠 하다 하다 개팔자까지 관여하니? 이 인간 세상만 해도 충분히 피곤하지 않니? 나만 피곤하구나? 그제 아내가 아무 이유 없이 힘쓰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.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. 활빈 활빈 In my mind 활빈 활빈 조금씩 더 커져내 아임서파도 배고파. 조금씩 더 배고파? 그럼 치킨 먹을까? 오늘 날 왜 이렇게 있으지? 아마 어떡하지?